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별하셨어? 그래 이별하셨냐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별.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랑. 그러니까 이별. 오살림 사줘요 뭐 뭐. 한 서방님하고 머리 틀고 가만히 살겄어 못 살지. 못 살아. 왜? 내가 사주에 남자 사주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살겠어? 못 살지. 내가 모든 걸 억게 쥐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본인이 모든 걸 해결을 해야만이 성질이 풀리는 성품이잖아. 그리고 너무 의지를 하려면 자존심이 먼저 나서 오잖아.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쏙도 상하고. 내가 부산에 와서 망한 게 아니고 보살님 마음이 와서 망했어. 솔직히 말해서 대주님하고 자식을 둘이 같이 살아도 솔직한 이야기로 보살님은 늘 혼자야. 그냥 내가 내 방에 있어도 혼자고 밖에 나가도 혼자고 주위가 친구가 있다 해도 그럼 내 마음 같지 않아. 맞아요. 왜? 칠성에 바람이 불고 6월 제식달에 보니까 생일이 6월 달이잖아. 그리고 집안에도 엄마 우리 같이 이렇게 모신 분이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걸 많이 빌었다 합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우물에서 많이 빌었다. 우물에 옛날에. 그래서 아마 이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신랑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은 늘 아파. 따끔따끔하게. 심장병이 있는 거 맨지로 아프단 말이야. 아프고 또 성격이 활발하면서도 내성적이다고. 사람 원망에 솔직히 말해. 살아온 세월보다 내가 내 아저씨한테 원망이 너무 많아. 합병이 날라 그래. 그죠? 그러니 이거를 풀 데가 없잖아. 자식한테 줄 거야? 아니잖아. 내 자식이 그렇게 살까 싶어서 걱정하잖아 엄마. 아니에요? 이 작은 딸이 엄마하고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 큰 딸은 그나마 그대를 그래도 조금 자기가 주장도 강하고 자기 활발한 것도 잘하잖아. 그죠? 근데 딸들을 쳐다보면 엄마가 눈물이 나고 불쌍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야. 왜요? 엄마가 도와주지를 못하니. 그렇죠? 늘 그게 무겁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엄마는 어느 남자를 만나도 살 수가 없어. 못 살아.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남자가 없어. 만나봤는데 없어. 싫어. 남자가 없다고. 아 맞아요. 엄마 사주는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야. 아 맞아요. 내가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내가 앞장서고 가는 거고. 남들한테 돈은 일이 마음은 늘 꿀떡 같지만 마음이 베푸지를 못해. 그냥 마음뿐이야. 돈 돈 돈 돈 엄마는 한창 세월에 돈 잘 벌했지만 돈이 어느 세월에 가서 돈이 없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대로 붙더라도 돈이 안 벌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아퍼. 눈물도 나고 썰음도 많고. 엄마는 친정여래에도 여기 한이 많아. 가슴에. 왜? 친정모친한테 늘 엄마가 친정모친이 가슴에 걸린다 이 말이야. 왜?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친정모친한테 원망도 많아. 아니 맞죠? 그러면서 내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데 얘가 지금 뭐예요? 장사예요? 크네. 장사. 장사죠? 장사는 잘했단다. 조금 힘들어도. 안 보고 살아요. 다. 그래도 여기는 장사가 자기 하는 대로 잘하고 산단다. 다들 돈 버거니 아버지가 부산. 응 얘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 애고 얘는 조금 엄마처럼 세심하고. 작은 아는. 시집 못 가요? 근데 시집은 지가 가려면 가지만 마음이 얘가 엄마 마음이 울증이 있다. 맞아요. 어 울증이 있어서. 겁도 나고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시집을 갈라고 생각하면 첫째는 두렵다요. 두렵고 눈물도 많네. 얘는. 그러면서 지금은 작년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어. 엄마 몸도 얘가 찼고 또 몸도 냉하다. 그리고 머리가 안 부시기를 아프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가위에 잘 눌려. 응 근데 얘가 줄이잖아 엄마. 엄마처럼. 엄마가 줄이 뭔 줄 아시죠 우리처럼 칠성의 줄이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 잘 맞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얘 엄마가 무당이잖아 사주팔잖아. 엄마 우리처럼 무당이잖아 사주팔잖아. 밤무당이 돼야 돼 밤무당이잖아. 엄마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거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뭐 줄 알거는 거 꿈에 선망 보이지 않아 그러고 느낌도 올 건데. 엄마 사람 잘 보잖아. 사람을 이리 쳐다보면 뭔가 모르고 느낌이 오잖아 아니에요. 모르겠어. 엄마는 무당이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줄이에요. 안 그러면 절에 가서 머리 깎고 가서 비구니가 돼야 되고. 요즘 같은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그거야.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는 교회하고는 안 맞아. 너무너무 뭐가. 안 맞아 엄마는. 40년을 50년을 다녔어. 아니요 엄마는 절이요 절. 근데 지금 5년 3년 됐어요 안 간지. 왜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 왜 자꾸 시궁창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엄마는 우리처럼 무당이잖아. 내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다니고 해도 이게 평생을 다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뭐가 있긴 있나 봐. 나하고는 안 되나 봐. 그렇지 엄마는 무당이요. 그렇게 잘 살다가 8년 전부턴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내리막이지.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누가 날 보고 기초수급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엄마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엄마는 무당이 벌이요. 무당벌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도 안 다닌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예배당을 다녀도. 이런 소리 처음 듣는 거야. 엄마가 교회를 다녀도. 엄마는 무당이 줄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꾸 엄마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밤에 엄마 얘가 오피스텔 2층에 살거든. 복층에. 누워 있으면 엄마 저 2층에서 뭐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것은 내가 가 있었잖아요. 한동안 2층에. 엄마 집에는 친정열에 줄이 엄마는 강해. 친정열에 누가 있어. 친정열에는 친정열에에 외가 줄이 부리단 말이다. 외가. 친정엄마의 외가 불이. 엄마는 우리처럼 무당 줄입니다. 그리고 무당에다가 집에다가 칠성을 모시고. 그냥 이래 빌고 닦고 가시면. 하는 일도 되고 엄마 장사도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엄마가 이거를 덮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냥 그냥 무자비로 살았니. 내 건강도 치고. 자식아태도 내리가 엄마. 잘못하면 야한테도 지금 그 바람이 많이 쪘어. 작은애가. 그래서 조금 안 되는 거. 큰애보다는 작은애가 많이 뭐가 안 될 거예요 엄마. 맞아. 마음도 자중도 잘 안 되고. 친경질도 잘 내고. 맞아. 뭐가 모르게 하가 자꾸 올라와. 어. 그리고 엄마 집에는. 자 장군이라는 분이 한 분이. 그때 할아버지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청춘에 가셔서. 장군이 돼서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찌 보면 강해. 외화 쪽으로. 강해. 그래서 강해. 엄마가 나 엄마 잘 안 들어. 그리고 엄마가 내가 이거 다 아니면 이 길이여. 아이다 싶으면 딱 덮어버리는. 그리고 엄마는 포기가. 야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엄마는 딱 덮은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일로 내려와 엄마. 시내 줄이. 그런데 시내 줄 보다도 칠성에서 너무 많이 갱겨버렸어 엄마. 칠성 벌. 산심벌. 그래서 엄마는 서방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싫고. 예 그리고 지금은 엄마는 딱 빌고 가는 깨끗해야죠. 이래서 칠성이 깨끗하시거든요. 칠성에서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 줄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 시내 줄에. 그래서 엄마는 내가 꿈도 정확하지만 내가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엄마는 바로 몸으로 와요. 몸으로. 내 정신보다 몸으로 먼저 와버려. 무슨 일이 생기려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 그리고 이 오른손 쪽에서 뭐가 자꾸 움직거리는 것 같아. 피가 자꾸 당기는 것 같아. 그게 엄마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마 30대 35살부터 왔는데. 왜 아직까지 그래가 있어요. 35살부터. 응. 이게 왔는데. 모르죠.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가 아니고 엄마는 우리 같은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가씨대부터 교회 다녔고. 엄마가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 내는 것도 없고. 지금은 건강만 챙겨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딸한테 많이 내려간다. 엄마 이른벌이. 지금 안 보고 살아요. 그래도 엄마 이 딸이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셔야 돼. 그렇게 나하고 아버지가 재혼하고 딴 여자한테. 딴 여자가 살아도 엄마 얘는. 퇴처먹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나 저 새끼 이 새끼 하던 애들이. 내가 망해버리니까 돈 따라가더라. 나를 버리고. 돈 따라는 거지. 아버지한테 가더라. 나를 버리고. 돈이 없어지지. 해운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이사가고 난 다음에 경매 다 끝나고. 저리로 가더라고 아버지한테. 그래도 엄마는 괘씸째로 해도 마음은 늘 갖고 있잖아. 모르기 싫어. 그런데 괘씸째로 하지마. 그러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갖고 있잖아. 새끼니까 뭐 가지고 있지만 안 보는 게 나도 편해요. 엄마는 사주팔자에는 아무도 없어. 뭐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맞아. 어쩌면 제가 여기 온 이유가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고등학교 동차 대학 동차. 그런데 이상하게 배신을. 엄마는 오해 오해. 엄마는 60이 넘으시기 전부터 55. 마흡 60부터는 내리막이야. 그때부터는 인간도 내리막. 자식도 내리막. 금전도 내리막. 왜 엄마는 몸을 안 치는 대신에 금전으로 내리쳤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도 내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가 살아가는 게 그냥 내 몸만 건강하고. 그냥 나만 살면 될 것 같다. 그냥 고양이랑 같이. 그냥 내가 늙어맣게 그냥 내 몸만 편하게 썼고 엄마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쟤가 엄마 불과 3년밖에 안 돼. 이런 마음 먹고 산 쟤가 그래 이제 3년밖에 안 돼.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주택 2층에 와서 광안리 해운대에서 광안리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거 파산. 다 하고. 이제 수급자가 됐잖아요. 수급자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행복. 내가 어쩌다가 수급자가 됐지.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사는 게 아니다고 수연자를 모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 자존심에. 다 끊었지. 저거 전화번호 다 지웠어. 삭제 다. 엄마는 다 꺼내야 돼. 아무도 없어. 엄마 도와주는 일도 없고 엄마 마음만 엄마 자신만 갖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엄마는 이런 벌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실어냈잖아. 엄마 산 앞에 싹 실어냈잖아. 실어낸 게 뭔지 아세요 돈. 돈하고 자식 싹 실어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마음이 쫓아가고. 그렇지 왜 왜 그럴까 엄마가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양쪽 줄을 갖고 있었으니까. 양쪽 줄이 뭔지 아세요 자식의 줄이거든. 자식의 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자식을 다 놔버렸잖아 그러니까. 편해요 편하지 엄마는 멀키고 갈 그 갈 수가 없는 자식들이야. 놔버려야 돼. 엄마는 3년 전부터 다 놔버려야 돼요. 맞아. 그래야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끼 밥을 먹더라도 내가 소화가 잘 돼. 그런 게 건강만 조심하시고요 건강. 건강이야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가. 어떻게 더 오래 살아요. 안 가. 엄마는 돈하고 명을 바꿨기 때문에 안 가. 그리고 칠성벌도 내리받았기 때문에 안 가. 어머 어머 어머. 어느 날 저 무료 점사라는 게 있네. 근데 어디다가 전화하니까 10만 원이래. 아이고 못한다. 근데 무료 점사가 여기서 뜨더라고. 그래서 한 번 슬쩍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말을 들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냐. 그렇다고 해서 음료수 한 쪼가리 들고 가는 것도 내 자존심이 안 돼. 그래서 어저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저 내가 귀하게 맨날 어 아버지 생각하면서. 저 상아 저거 저거를 좀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케이스 찾는 찾느라고 또 케이스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쨌든 잘 받을게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근데 오래 자라요. 엄마는 아직까지 안 죽어 엄마는 자다가 죽는 거는 없어. 아파서 죽어. 어 엄마는 아파서 죽는 거 보다 마음의 병으로 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내리시고 지금 내가 엄마 보고 그러시잖아. 심심하면 엄마 절에 한 번씩 갔다 오라고. 교회하고는 내가 안 맞네. 교회는 아니야 엄마는 우리 같은 줄이기 때문에 감이 더 안 돼.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냥 엄마 말 안 해도 돼. 부처님 전에 가서 절 세 번만 하고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면 엄마 뭔가 좋은 일도 생기지만 건강도 조금 생깁니다. 지금 애들하고는 안 보는 게 좋지요. 엄마는 보면 안 돼요. 엄마한테 짐이요. 이런 말 들으면 내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포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짐이요. 그리고 엄마를 애들은 자기만의 욕심들이 너무 많이 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라고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지금부터 마음을 다 내리세요. 아시겠죠? 내리시고 그냥 엄마만 그냥 빌고 살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전교 1등을 하고 유학을 보내고 했는데요. 나보고 학대했대. 나중에 말이 공부 1등 시키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우리를 돌려쳤다고. 엄마는 얼마나 나를 학대했는지 알아. 원만망 들어오잖아. 야 그게 학대냐 어떻게. 그럼 강남 엄마들은. 그럼 걔네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정이 없어서 그래. 이제 인연이 끝났으니까. 인연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원망도 들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먼저 오거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추락이 돼요. 돼요. 엄마는 왜 그러냐면 높이가 살다가 한창에 잘 살다가 엄마가 이런 거를 좀 믿고 살면 이렇게 추락은 안 돼. 근데 엄마가 우리 같은 일이 실생의 주리에다가 이런 벌을 받았어. 그래서 엄마는 돈으로 다 내려앉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 건강으로 갈 거고 건강으로 가면 엄마만 손해잖아. 그렇죠 그러고 엄마 주인은 엄마 주인은. 다 엄마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밖에 없어. 주위가. 왜 인간의 득도 없는 분이 왜 인간에 자꾸 정을 붙일라 그래. 다 내려놔야지. 내려놓고는 아니고 세상이 편찮아. 만사가 내가 큰 짐을 짓고 갈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엄마 건강만 생각하세요. 사시더라도 건강하게 가셔야지. 그렇죠? 근데 오래 산다는 말이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아파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을 감고 가더라도 아직까지 인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팔십 넘었게 살아요? 네. 팔십 넘째는 안 해 엄마. 그러니까. 십 년 남았나? 응. 팔십 넘째는 안 해.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엄마 다리가 건강하실 때까지. 절에 가서 한 번쯤 가서 부처님 전에 가서 돈 나라 소리 안 할 테니. 그가 절하고 오세요. 그래갖고 왔다 오시고 나면 또 즐거움이 생겨. 아시겠죠? 아까보다는 가슴이 덜 아파. 나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사실은 여가 아파서 바늘로 찌르는 거면 진짜 아파. 갑갑해서. 아프고. 꼭 찌르는 거면 진짜. 이거 핫빙이더라고. 맞아. 엄마가 화를 못 참고 눌리고 가니 뱅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엄마는 주의가 없어. 뭐 안 좋은 일이라든가. 안 좋은 일은 건강이에요 엄마치고. 건강밖에 없어요. 딴 일은. 딴 일은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여기저기에 정리를 다 잘해놔서 큰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큰 일이 있어봐야 돈이겠지만 뭐 그거에 어차피 엄마가 덮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덜 먹으면 골이 아프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엄마 운세 괜찮아. 올해보다. 올해는 건강을 조금 치는 운세고 가슴이 아픈지 해도 가슴을 좀 내리세요. 뭐 주위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자꾸 신경을 써.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근데 마지막 그 친구가 다 그 친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난달에 또 하나가 오해로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로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까지 다 싹 없어진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 팔자가 다 떠나는구나. 없어 엄마. 이 바람으로 다치면 주의가 다 떠지고. 그때나 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낯설한 성격이라서 말할 거 하고. 엄마는 이 줄에서 벌받은 거야. 안 해서 이거 안 해서? 아니 이거를 너무 안 믿고. 이거를 너무 엄마가 공을 안 들였기 때문에 벌받은 거예요. 근데 저 외가에.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48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잘. 칠성 쪽으로 칠성이 바람으로 다 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칠성 바람이잖아. 칠성이잖아 엄마 이거는 줄이잖아요. 이런 줄에서 다 가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칠성 줄 이런 게. 엄마가 왜냐하면 외가 부리 쪽에서는 우때에도 이렇게 칠성 할머니가 계신다고 요래 빌던 분이. 그러다 보니 그 줄로 자손이 다 간다고. 안 믿고 안 봐도 안 받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단명으로 그렇지. 근데 나만 이렇게 오래 살아. 엄마는 이제 돈하고 바꿨잖아. 엄마 돈하고 바꿨잖아. 엄마가 할 거를. 그리고 이혼하고. 돈하고 바꿨으니 명절에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은 넘어와야 되잖아. 그래가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 엄마가 무엇이 남은 게 있겠소. 마지막에는 내 마음밖에 없고 내 건강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사시라고. 혼자 행복할게 살아. 예 그래요. 그리고 어디 눈 뜨면 심심하면 저리나 한 번씩 갔다 오시라고 엄마. 엄마는 용왕줄도 세거든요. 용왕줄이 세. 그러니까 그냥 논의 삼아 가서 엄마 절 세 번 하고 이래 오시고 나면 조금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다 떠나고 나니까 어느 날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 행복하다 내가 보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엄마는 인간이 어디 있어 엄마 다 바꿨잖아. 그리고 제주고시가 엄마 이 고시들이 뭐 거냐면 엄마 불사가 세요 이런 줄에 제주는 그래서 이거 제주고는 불사를 굉장히 많이 숨긴다고. 그런데 엄마가 와서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엄마가 무슨 재산을 그렇게 갖고 있겠어. 저 못 갖고 있지 안 그래요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엄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내 건강만 엄마를 건강하고 맹주라고 바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있다 하면 엄마 나중에 속 터져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2년 다 끝났고 그냥 오면 내 자식 안 오면 말고 아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내가 엄마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그게 맞을 거예요 예.